이 탑권 내버리기 말씀하신 대로 어제 개봉했거든요. 개봉하자마자 국내 극장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요. 어제 하루 18만 사전시사를 합치면 누적 25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5월 27일 개봉해서 6월 20일 기준으로 전세계 극장가에서 9억 100만 달러를 극장 수입을 올렸는데 이게 하나로 따지면 1조 1735억 원이에요. 그래서 탐크루즈 출연작을 통틀었을 때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전세계 극장가 최고 흥행 기록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세운 9억 3,166만 달러거든요. 그 뒤를 지금 바짝 뒤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개봉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추격세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금방 또 뛰어넘을 것 같군요. 네. 벌써 어제 보신 분이 있네요. 이경희 님이 탁권 매버릭. 어제 밤에 남편이랑 봤어요. 기대에 부합하는 소편이더군요. 저는 이제 다음 주말쯤에 아마 보게 될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흥행할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 기록만 봐도 지금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영화가 재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탑권 매버릭은 36년 만에 돌아온 탑권의 속편이잖아요. 탑권은 뭐가 생각나세요? 뭐 탐크로즈죠. 그렇죠. 그 선글라스에 또 항공 자켓 그리고 또 오토바이. 맞습니다. 그게 다 나옵니다. 탑권 매버릭에. 그래서 36년 동안 거의 박제되다시피 한 전작의 이미지 말씀하신 대로 전투복과 항공 점퍼에 선글라스를 쓴 사내들 또 엄지를 치켜올리는 정비사들 사이로 이글거리는 활주로를 날아오르는 날렵한 전투기. 또 그거가 맞짱이라도 뜨겠다는 듯 몸을 낮게 숙인 채 쌩 달리는 오토바이. 금방이라도 불붙을 것처럼 맞서는 조종사들. 땀내 물씬 나는 훈련. 또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묘기를 부리는 듯한 공중전 등등이 영화 처음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재현이 되는데요. 그럼 그만큼 전작의 오라를 고스란히 불러오는 건 물론이고 이 영화만이 줄 수 있는 영화적 체험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전투기 조종석에 마치 관객을 직접 태우고 짜릿한 공중전을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아이맥스로 보면 정말 공중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 같은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CG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탐크루즈는 물론이고 조종사 역을 맡은 배우들이 촬영 전 석 달 동안 정말 특수훈련을 받듯이 고개 비행과 고중력 훈련을 받은 뒤에 직접 전투기를 타고 촬영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력이 높아지면 얼굴이 막 바람에 압력에 일그러지는 그게 너무 리얼하게 나와요. 그래서 탐크루즈 하면 이어간가 아니더라도 사실 워낙 위험한 스톤트를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는 마치 영화를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듯이 찍는 배우로 유명하잖아요. 비행기를 안 타고 비행기 위에 서 있잖아요. 그런 걸 즐기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역시 마치 정말 그런 신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녹아있는 느낌이고요. 제목에 붙은 네버릭이란 말부터가 크루즈가 연기하는 주인공 피트 미첼의 조종사 호출 신호거든요. 그렇죠. 콜사인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 영화는 톰크루즈로 시작해서 톰크루즈로 끝나는데 다 보고 나면 뭐야 이게 아니라 그 이름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참 헐리우드스러운 영화죠.